자 삼겹살입니다. 이거 250g 이라는데 유튜브 요새 광고할 때마다 엄청 광고 많이 한 그 삼겹살 쇼츠에 광고 많이 한 그 삼겹살입니다 앞면보다는 뒷면은 좀 다릅니다 고기가 거의 대패 삼겹살에 채워줍니다 고기가 거의 대패 삼겹살에 채워줍니다 자막이 잘 겹치고 없어서 이렇게 잘 모여줍니다 굳이 너무 작아 자막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채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미역국 조금 남은거고 어제 한겁니다 김치도 거의 다 떨어져가는데 이거에다가 오늘 그냥 갑자기 삼겹살을 유튜브에서 쇼트 올리다보면 딱 휙휙 하나씩 난 고기만 있었는데 하는 그 삼겹살 있잖아요 그 삼겹살입니다 고추장 꺼내기가 귀찮네요 그냥 먹겠습니다 고기가 편안하게 나오는데 좀 질겨 좀 질겨 고기 뗄는거 근데 이거 쫀득쫀득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고기가 엄청나 있습니다 하나 250g이라 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고기랑 밥만 먹고 밥 한 고객이 먹는다니까 그러면 양은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자 이거 깻잎 고추장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중에 장아찌 국물에 버터나 참기름 넣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비벼 먹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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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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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